현시국에 대해 잘 파악하는 분들은 82년생 김치영 세대와 지금 이대녀 한국여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란이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82년생 김치영 세대는 당시 설거지론과 마통론으로 개몽되지 않은 호구남들을 잡아서 설거지 결혼을 야무지게 해버린 다음 FM리즘으로 다음 세대 여자들이 결혼할 싸다리를 싹 걷어차버려서 지금 이대녀들은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증오할 거라는 예측을 하곤 했죠. 그리고 2024년 현시점 이대녀 3대녀들의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실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치를 떠는 특정 나이대 라는 글이 등장하여 한국여자 세대 간의 갈등에 화끈하게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정확하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이 사이에 여자들이랑 안 맞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저격하는 이대녀 3대녀들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80년대 초반들에게 진짜 편견이 있다라는 말로 핀셋같이 미세하게 특정 세대를 저격하는 한국여자들. 진심 40대 여자들이랑 일하기 싫다 나는 90년대 후반생이고 그쪽 여자들은 80년대 초반생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정확하게 정조준하는 한국여자들의 모습.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성들이 작성한 내용이라는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성들이 82년생 김치영 세대가 최악의 세대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그것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아 진짜 인정이야 직장생활 해본 여시들은 알 거야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선배들 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대체 그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82년생 그 세대는 이 연병인 걸까 차라리 더 나이대가 올라가면 정상이던데. 라는 말을 하면서 82년생 김치영 세대가 너무 싫다 말하는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681개의 댓글은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겁니다. 저 세대 한국여자빠순이들이 간미연한테 면도칼 보낸 세대 아닌가.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여자를 욕하는 정겨운 모습. 맞아 맞아 80년대 초반생들이 유독 그렇더라. 80년대 초반생들이 레전드야 어린 여자 직원 죽일 듯 미워함. 내 경험상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여자들이 20대 미혼 여직원 질투하고 못 괴롭혀서 안다림. 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우리 2대녀 3대녀들은 자신의 윗세대인 김치영 세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성들이 예측한 대로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이었다는 사실. 70후반 80초 여자들이 찐이야 주말에 어디 놀러가고 인생 즐기는 것 같으면 개질투하고 여저겨함 여저겨가 맞아. 라는 놀라운 발언을 우리 한국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재밌는 상황. 과거 82년생 김치영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세대에 공감하면서 엄마랑 나랑 둘이 오열하면서 영화 봤다. 82년생 김치영 영화 보고 자꾸 생각나서 눈물 나고 영화 보고 나서 그리나 영상만 봐도 운다고 말했던 한국 여자들. 2019년도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갑자기 82년생 세대를 개같이 욕하기 시작했죠. 정말 재밌는 한국 여성들의 의리와 여저결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창 fm리즘의 광풍이 불 때는 그 세대에 공감하고 눈물 찔찔 흘리던 한국 여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fm보다 자신의 인생을 설거지해야 할 시기가 오니까 이제 와서 그 세대 여자들을 욕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행위에 대해서 시원하게 욕을 하면서 그 세대 여성들을 욕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단군 이래 최악의 세대 82년생 김치영 세대는 이제 남성들에게서도 여성들에게서도 욕을 먹는 세대가 되었다는 싱글벙글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욕하는 2대녀 3대녀들은 부디 정신이나 차리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때 영혼을 보내며 응원했던 82년생 김치영 세대를 욕하다니. 한국 여자들은 참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그쵸? 한국 여자들은 참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그쵸?